연방 대법원이 오늘 전국민건강보험법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 2명의 개인이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무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7명이 오바마케어 유지에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이미 의회가 미 가입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게 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 대법원이 오바마케어 유지를 결정한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실제 폐지를 주장해온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3명이 폐지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닉 고서치 대법관만 폐지의 표를 행사했고 에이미 코니 베럿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오바마케어 유지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마련된 건강보험법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각종 축소 정책들이 나오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계승하고 더욱 확대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